어머어머, 어머어머. 아유. 어머어머어머. 아유. 오랜만에 보는 설정이네요. 오랜만에 보는 설정이네요. eshiret ra. 어머어머. 아유. 오랜만에 보는 설정이네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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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으면 좋겠어요? 막 새해왔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비주얼센터 같아. 비주얼센터 양보하세요. 이건 아니고요. 가수는 아니시고. 아, 연대는 맞는데. 노래로는 그냥. 아, 연대 나오셨죠? 네, 저도 연대 나왔습니다. 근데 엄친아는 아닌데. 예, 제가 봐도. 그쵸? 악마한테 영어도 팔러 밑에 있더라고요. 진짜 맨날 이러고 무슨 재미있어서 하냐. 웰컴 투 마이 월드. 그때 그 선배. 맞죠?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너무 유복한 환경에 자라셔서. 대학 들어와서 감자탕과 순대를 처음 드셔보셨다고. 돼지고기 자체를 처음 먹어봤어요. 소고기만. 소고기만 먹다가. 진짜요? 나는 대학 와서 소고기를 먹어봤는데. 나는 서울 와서 처음 먹었다. 진짜 유복하셨구나. 그래서. 먹을 때는.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된다.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 생각해 보니까 비주얼 돋보기 하기 위해서 양 옆에다 이렇게. 너무. 정말 기분 상한다. 아니 저를 살리려고 굽을 놓은 건지. 내가 처음에 안 참다 몰랐네. 처음에 아버지가 그러네. 김광규 씨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정말 좋아하는 형들인데. 사실 이런 닉네임도 좀 너무 불편하고. 이 자리면 좀 하이 볼만한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된다. 아니 같이. 올드 위스 다이어리를. 그래. 같이 오래 했거든. 맞네. 근데 뭘 하던지 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노래할 때는 깜짝 놀라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 다시 한 번만 하지 마. 제발 날 떠나지 마. 내 사랑이 나의 온. 흰을 비춰줄 거야. 오 베이베.